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멕시코에서 많이 쓰는 감탄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놀라거나 그쵸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 볼게요 시작 이 홀레 한번 더요 이 홀레 이게 제가 멕시코 생활할 때에는 이 호에다가 오랄레 멕시코의 오랄레라는 어떤 감탄문이 있는데 오랄레가 합쳐진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홀레 그래서 아구 뭐야 이게 세상에 뭔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즉 좀 놀라는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떤 친구한테 여자를 딱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너무 놀라서 이쁜 나머지 이야 세상에 걔 진짜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혹은 두 번째 내가 어디를 다녀온 사이에 막 애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놀래 가지고 이 홀레 한 번 더 이 홀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혹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톤으로 이렇게 바삭이 랑 같이 썼고요 마지막 제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살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너 진짜 너무 말랐다 라고 할 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홀레 헐 세상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뭔가 이 호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합쳐졌다니까 약간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봐도 다음 시간에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nos vemos chao chao